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주로 파주월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29장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에서 재금표장의 사진을 찍는 조건으로 재판에만 사용하기로 그렇게 서약서를 썼던 모양입니다. 선관위의 해명성 중앙일보 기사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만 갖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의 알걸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김소연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들은 한 장 한 장이 아주 특별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마치 천년 기념물 같은 점검물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29장 가운데 7장만 다루고 또 나머지는 계속해서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논평은 첫 번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붉은색 화살표가 찍혀있는 그런 이상한 투표지 원본을 지금 여러분들은 사진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 원본 사진은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이런 투표용지를 그러니까 2020년 붉은 화살표가 찍힌 그런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에서 그런 선거 관계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어떤 투표인이 그것을 그냥 기표소에 들어가서 만년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 사전투표지는 투표소에서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자연스럽게 개표소에도 없었던 투표지인 거죠. 4.15 총선 이후에 제작되어서 투입된 겁니다. 그것도 인쇄되어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장 묶음으로 묶어진 투표지 다발입니다. 투표함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는 저렇게 빳빳한 싱건 다발과 같은 모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측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인쇄 이후에 재단기로 자른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빳빳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투표지의 하중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름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초록색 비례대표지 투표지가 중복으로 찍힌 투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초록색은 원래보다도 아주 옅은 색깔입니다. 인쇄 특성상 수십 장의 비슷한 그런 중복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출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장 한 장 금수 과정에서 다 제거되고 실수로 이렇게 한두 장 정도 남은 것이 이번 재금표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실수로 남은 중복 인쇄된 투표지입니다. 그러나 인쇄 특성상 이런 것이 수십 장 아마 찍혔을 겁니다. 수십 장이 계속 찍혀 나가는 과정에서 초록색이 점점점점 엿어지게 됩니다. 사진투표지는 여러분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이상한 투표지리를 투입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이나 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제외하면 물론 거짓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거짓말은 전문가들이 다 거짓말인지 아는 겁니다. 선관위가 구질구질한 혜명이나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일보 여러분들 홍보성 선관위 혜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눈에는 어쩌면 이렇게 유치한 것을 신문에 도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알고 모르고 쓴 심새롬 기자라는 사람은 누군가. 그런 것을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일보가 그런 것을 기사로 짓는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기자 정상적인 언론사면 도저히 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찌라시에도 싫을 수 없는 것을 싫은 겁니다. 훗날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네 번째 보시죠. 이것은 완전히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 나온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들입니다. 요즘은 선관위가 형상복원 투표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겨놓더라도 그것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간다. 종이의 재질은 절대 그런 성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인쇄해서 대량으로 투입한 정금물들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김소연 변호사가 제공한 현장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후보에 찍힌 기표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투표자는 당일 투표에서 저렇게 기표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관위 측은 저것이 정상이라고 우기겠죠. 저건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전투표지입니다. 이렇게 자석처럼 사전투표지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지는 앱손 프린트를 사용하고 롤 용기를 사용하니까 상하가 분명히 절단된 잘린 상태에서 투표인에게 한 장씩 한 장씩 교부가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붙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전투표소에서 없었던 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상한 투표지입니다.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관위가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보시죠. 사전투표지는 앱손 프린트로 출력되기 때문에 롤 용기가 반드시 사용되고 위와 아래가 분명히 잘립니다. 상하가 절단이 돼서 마치 우리가 음식점에서 롤 용기로 만든 그런 영수증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아래가 분명히 잘립니다. 저렇게 상하가 붙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석 투표지가 네 차례의 재건 표장이 수없이 발견됐습니다. 인쇄해서 대량으로 집어넣었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 투표인이 직접 투표하며 넣지 않았던 투표지들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증거들입니다. 한 장을 보면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투표 성향을 또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불과 한 천 명 정도의 표본 집단 천 개 정도를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정에서 감정 목적으로 채택된 한두 개는 그 한두 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가 아니고 그 한두 개가 모집단 실제로 투표지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일종의 지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무슨 자석 투표지가 열 장을 채택했다. 배추잎 투표지가 세 장이 나왔다. 무슨 일장 투표지가 다섯 장이 나왔다. 이 세 장, 네 장, 열 장, 다섯 장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거의 통계로 보면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백만의 투표 성향을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바로 감정 목적물이라고 할 대법관들의 채택된 몇 장을 통해서 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뭘 더 설명하고 뭘 더 재판을 하고 야단법석을 뜰 겁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파주울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29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투표지들은 모두 다 재검표 현장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참관인 자격으로 찍은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별도의 방송에서 7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께서는 꼭 이 방송도 보시기 바랍니다. 9장의 비밀이란 이름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정말 이들 사진들은 귀하디귀한 전리품과 같은 보물들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인들은 이 이상한 투표지들이 낱낱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투표지들은 주로 감정 목적물로 선택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100장 묶음으로 된 사전 투표지들이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투표함에 있다가 개표소에서 개표된 사전 투표지들입니다. 투표함 속에 있다가 개표소에서 개표를 거친 정상 투표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빳빳한 신근 다발 같은 모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투표함에서 투표지들이 받는 하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구겨지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투표지가 붙은 좌석 투표지, 정확히는 좌석 사전 투표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지는 사전 투표소에서 앱손 프린트로 출력이 됩니다. 출력 과정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음식점에서 받는 롤 용기를 사용한 그런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상하, 위쪽과 아래쪽이 정확하게 깨끗하게 재단, 절단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인에게 교부가 되고 그런 사전 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인들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만년도장을 찍은 다음에, 정성껏 찍은 다음에 그것을 몇 번 구겨서 접어서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함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지가 상하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쇄된 사전 투표지를 말합니다. 자르는 과정, 재단 과정을 거치더라도 자르는 칸날이 무디면 이렇게 붙는 현상이 더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것은 인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고 결코 프린트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지는 반드시 프린트로 출력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쇄기를 돌려서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을 투입해서 투표소를 찾은 투표인들은 구격 기표 도장, 직경 0.7cm의 만년도장을 사용해서 정성을 다해서 찍습니다. 저렇게 이상한 기표인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상한 기표인이 셀 수 없이 4번의 재금 표장에서 수없이 출연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기표 도장을 찍은 증거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배춘잎 투표지, 배춘잎 사전 투표지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춘잎 사전 투표지에 못지않게 중요한 투표지가 바로 투표지가 서로 붙어있는 자석 투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쇄물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전 투표지가 앱선 프린트로 출력되지 않고 인쇄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증거 물론 모든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인쇄에서 대량으로 투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야말로 스모킹은 결정적인 증거물이 투표지와 투표지가 붙어있는 사전 투표지가 서로 붙어있는 두 장이 붙거나 상하가 붙거나 아니면 세 장이 심지어 붙은 이런 투표지가 바로 결정적인 증거물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결코 프린트로는 나올 수 없는 사전 투표지입니다.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것이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들이 백장묶음으로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까? 이들 투표지는 투표함 속에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투표지는 투표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투표지입니다. 아마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대량으로 투입된 투표지로 보입니다. 정말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깔끔합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재단, 절단되었습니까? 여기에다가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관들은 눈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소의 투표 관계자는 가위를 사용해서 절치선의 일렬번호를 자른 다음에 투표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당일 투표지를. 이것은 절치선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여러 장을 자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자른 다음에 한꺼번에 찢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흔적이 절치선의 마지막에서 관찰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3장의 사전투표지가 붙은 사전투표 자석투표지입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지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확률적으로 0.0000001%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롤 용지는 사전투표지에 사용되는 롤 용지는 반드시 프린트 앱손 프린트를 통과한 다음에 상하가 깨끗하게 잘라진 상태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가 투표인에게 교부되게 됩니다. 결국 인쇄된 사전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총평을 적어드리면 저는 정치할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선거나 투표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당의 몸을 담고 있거나 또 당직자거나 선대의 몸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고 앞으로도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저는 사실과 진실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합법과 정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시에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깊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소개해드린 김소연 변호사가 파주을 재검표에서 내놓은 그런 투표지들은 1만 퍼센트 이상 한 투표지입니다. 100%가 아니고 1만 퍼센트 이상 한 투표지입니다. 대법관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역사 앞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왜 만드는가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상당한 탄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병호TV를 보시면 성장이 거의 이제 안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영상물을 만드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물을 남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파주엘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와 관련된 사진 29장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먼저 7장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9장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14일에 내보냈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7장의 또 전검을 갖고 김소연의 국민보고라는 이름으로 또 방송을 16일에 내보냈습니다. 마침내 오늘은 29장 가운데 나머지를 갖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국민들에게 적응하는 보석처럼 귀한 4.15 총선 정거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미지는 두 장의 사전투표지 하단 아래쪽이 서로 붙어있는 이른바 자석 투표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자석 사전투표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에서 당일날 현장에서 앱손프린트로 프린트를 해서 투표인에게 교부합니다. 롤 용지를 사용하는 앱손프린트에서는 이처럼 두 장의 사전투표지 아래쪽 하단이 붙어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0%입니다. 사전투표에서도 없었고 개표장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전투표지들입니다. 누군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투표함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장묶음의 신권 다발 같은 당일투표지입니다. 해상도가 뛰어난 카메라로 찍은 재건표를 기다리고 있는 당일투표지 묶음은 그 자체가 거의 예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당연히 당일투표함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개표소를 거쳤기 때문에 저렇게 신권 다발처럼 되어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들이 이렇게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투표함에 들어있던 것을 또 개표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탔을 때인데 어떻게 저렇게 빠빠단 신권 다발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상한 투표지들은 재건표에 참석했던 법원 관계자, 부장판사, 대법관들, 심지어 선관위 직원들 수백 명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거의 예술이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입니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찍은 것이 아니고 투표인들이 찍은 것을 모은 것이 아니고 한 장소에서 그냥 만들어서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하단이 아래쪽에 붙어있는 자석 투표지와 동시에 기표인이 구격기표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사든 투표지입니다. 인쇄 전문가들에 의하면 두 장 혹은 세 장의 투표지가 하단이 붙거나 혹은 상단이 붙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인쇄를 하게 되면 큰 종이 위에 수십 장의 투표용지가 찍힙니다. 그럼 그 수십 장을 재단기, 절단기를 이용해서 자를 때 절단기에 사용된 칼이 무디기 때문에 상단이 붙거나 하단이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단기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재단기 칼날이 그렇게 아주 예리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두 장 혹은 세 장이 붙는 자석 투표지는 배추잎 투표지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선교 무결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스모킹건, 결정적 점검으로 해당합니다. 거의 제 눈에는 예술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잘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냥 칼날 문제 때문에 그냥 덜미를 잡히고 만 겁니다. 다음을 보시죠. 또 다른 사전투표지의 아래쪽 하단이 붙어있는 좌석 투표지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례는 절대로 앱선 프린트로 나올 수 없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인쇄의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은 사전투표지가 현장에서 프린트로 출력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인쇄소에서 인쇄되어 가지고 대량으로 투입됐다는 엄청난 증거입니다. 맹백한 증거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제거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수면하러 그냥 밀어 누를 수 없는 증거물들입니다. 다른 구질구질한 설명이 통할 수 없는 너무나 명력하고 명쾌하고 확실하고 맹백하고 그런 증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은 양심과 눈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하단에 아래쪽에 두 장이 붙어있는 사전투표지를 최대한 확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재단기의 무딘칼, 예리하지 않은 칼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무딘칼 때문에 우리는 증거물을 포착하게 된 겁니다. 일명 좌석투표지, 즉 꼭 붙어있는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소 출신이 아닙니다. 인쇄소 출신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내뱉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러자 사전투표지가 이렇게 답합니다. 전 인쇄소 출신이거든요. 전 인쇄소 출신이거든요. 저는 사전투표소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앱손 프린트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인쇄소 출신입니다. 이런 소리를 전문가들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지가 프린트로 출력되지 않고 인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똑똑한 영특한 명문대를 졸업한 대법관들에게 뭐라고 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대법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감정이 필요합니까? 저는 감정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미 현장에서 감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물을 통해서 대법관들처럼 거넘한 법복을 입고 판결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한 시민으로서 한 전문가로서 이렇게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자 영상물을 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눈길을 주지 않지만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법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간에 역사의 기록물로 저는 남기는 겁니다.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이 기록물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정언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들이 어떤 판결을 했는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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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